금방 흐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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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핡 여보, 오늘 일찍 들어올 거죠? 저녁에 우리 셋이 영화 보러 갈까요? 좋지. 그럼 이따가 당신이랑 우주랑 우리 회사 앞으로 와. 내가 영화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줄게. 우와, 정말? 뭐 사줄 거예요, 아빠? 음, 우리 우주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다. 우와, 신나다. 우리 아빠 최고! 최고! 요즘 당신 많이 야이였어. 일이 많이 힘들어요? 음, 현재는 뭐가 힘들어. 당신이랑 우주가 행복하다면 나는 세상에 힘든 거 하나하나도 없어요. 고마워요, 여보. 아빠, 사랑해요. 뽀뽀. 뽀뽀. 좋아, 좋아. 왜? 왜? 다 먹었으면 그만 가세요. 어? 내가 언제 이거 다 비었지? 더 드려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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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, 배불러요. 그럼 일어나요. 봐요. 아유, 추야. 이거 먹어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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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다 먹었어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네. 가면 되나? 아유, 뚜껑. 뜨거워? 응. 먹어, 얼른. 그때 좀 착하게 살 걸 그랬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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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좀 착하게 살 걸 그랬다. 교아 씨 정신 차려요. 우리 집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. 내일까지 재료 다 못 구해가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요. 걱정하지 마요. 나한테 다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. 그게 뭔데요? 그건 비밀. 컷! 오케이. 연하 씨! 느낌 좋다. 그래요? 아무리 생각해도 스프부터인데. 아니 계란을 그렇게 파지 마. 아무리 생각해도 물에 닦아주면 안 되는데. 예! 넌 인사 안 하니? 안녕하세요. 촬영장이 오면 선배한테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 몰라? 죄송합니다. 오신 줄 몰랐어요. 죄송합니다. 선생님 오셨어요? 오신데 오래 걸리셨죠? 좀 걸리긴 걸리더라. 연하야. 네가 얘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. 어떻게 기본이 하나도 안 돼 있어. 왜요?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어떻게 되니까 인사할 줄을 몰라? 죄송해요. 제가 더 신경 쓸게요. 허긴 지 엄마한테 뭘 배웠겠니? 순신아. 잠깐 얘기 좀 하세요. 아, 예. 아가씨.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순신이하고 얼른 가서 스태프들 먹을 음료수하고 아이스크림 좀 사와요. 네? 아니에요. 제가 사도 돼요. 아니에요. 이걸로 해요. 이렇게 현장 분위기 안 좋을 땐 그런 거라고 해서 분위기 풀어줘야 돼. 네. 인성씨하고 얼른 가서 음료수 사가지고 감독님하고 선생님한테 직접 갖다 드려. 아, 저 지금 다음 촬영 준비 중인데요. 얼른 갔다 오면 되지. 내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릴게. 얼른 다녀. 어? 네. 알겠습니다. 얼른 가요. 네. 네.